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3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법 29조에 있는데 기본윤리를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선관주요무 선관주요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서에 있는데 1번 품위유지 밑줄 치시고 2번 공정중개 3 있는데 신성실 공정중개 요건 개공 플러스 소공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상이 없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맨 밑에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출제되는데 법령상 의무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없고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의문대 133페이지 메뉴에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비밀준수는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폐업하면 비밀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보조원은 비밀 안 지켜도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양가로 4번 133페이지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입니다 비밀준수 업무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제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제 이게 시험에 32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에는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제 32회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제 즉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은 오직 비밀준수 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35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냐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밑 아리내야 됩니다 서명 밑 밑 동그라미 하십시오 또는 X입니다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도 아니됩니다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맨 밑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하지 않아 있음에도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자 이게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방문해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대서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왜 그대로 적어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직거래를 했는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가니까 계약공개사 명판이 찍혀 있어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왔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약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직접 중개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해 주려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죠 현재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별표 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적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4번에 거래금액 거래금액에다가 거래예정금액 하면 엑습니다 예정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밑입니다 및 날인 밑이라고 하면 자필로 성명 적고 도장도 찍는 것을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로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소속공개사가 10명 있다면 10명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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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7번에 있죠 이중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거나 상방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교부 보존 의무는 없고 소속공개사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확인설명 방법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자 우리 143페이지 표에 있네요 143페이지 표를 보면은 143페이지 밑에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줄제가 됩니다 확인설명하는 것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점입니다 확인설명이 있고요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데 확인설명 시기 확인설명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대상 그리고 확인설명 방법 방법 또는 내용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제입니다 확인설명을 위반했을 때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을 하냐면은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글의 계약서 작성 시 글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은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글의 당사자에게 글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글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이고요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글의 규제라면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제시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서식을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의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우리 기본섭 143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설명 안해도 됩니다 다만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 공개사항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141페이지 14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은 설명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설명하는 방법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밑줄 치실까요 141페이지 맨 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밑줄 치시고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치덕어레인 밑줄 치시고요 상방이 아니라 치덕어레인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확인설명사항입니다 확인설명사항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사항 6번에 있죠 6번에 보면은 확인설명사항 기권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같은 말이죠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치덕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양도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덕관련 조세 설명을 해야 됩니다 142페이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두 번째 줄에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거래 당사자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이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세 번째 줄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세요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 X 설명하거나 가 아니라 설명 하고 기재도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인데요 확인설명서 작성은 우리 여기에 적어놨죠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존입니다 3년 세 번째 줄 3년 밑줄 치시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143페이지 서명 및 날인은 똑같죠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계획공개사가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위반시 제재 여기 다 말씀드렸죠 위반시 제재 계획공개사는 확인설명 위반하면 500만원 이야기가 되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144페이지 5번 소유자 등 확인입니다 계획공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법령의 규정 없이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중개사법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하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이 바로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기제사항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기제사항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항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6번에 9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5페이지 지도감독상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245 Bruno 20 20 21 21 22 21 21